한글자막 by 한효정 천국가족과 지상가족 그 가르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어머니 손잡고 함께 또 아버지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스 8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에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모형과 그림자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족 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고 하늘나라가 내 고향이라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술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 손에 이 성경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는가 전부 밟아보면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시원의 자녀들은 전부 누굽니까? 하늘 자녀들이죠 하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고 알려주신 그 참뜻을 우리 또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가족 제도라면 가족의 제일 앞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항상 그 대표자로서 가정의 모든 어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필경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가정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계셔야 되죠 육의 가정에도 그림자의 세계에도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도 히브리스 8장의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실물이 먼저입니까? 그림자가 먼저입니까? 실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지 실물이 없는데 그림자만 동그란히 생겨났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상 실물이 존재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여기 지금 불빛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 손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 손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지 손을 비키니까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실물이 뭡니까? 먼저 존재해야만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그림자의 세계인 이 땅에서 아버지가 계시면 실물의 세계인 하늘에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한번 찾아 봅시다 과연 영에 우리 하늘 세계에 아버지가 계신지 히브리스 12장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이 땅의 것은 전부 육체에 속한 것이니까 즉 그림자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육체 대신에 그림자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자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영의 세계는 무슨 세계죠? 실물의 세계니까 실제 그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구했습니다 이 땅의 육체의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의 세계에서 누가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영의 아버지가 틀림없이 계십니다 그 영의 아버지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6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너희 즉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그림자의 세계인 이 지상세계에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을 보니까 실물의 세계도 누가요? 아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실물이 먼저 존재해야 그림자가 나중에 생기는데 실물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그림자의 세계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실물의 세계인 영의 세계 즉 우리 천국 세계도 누가요?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은 남자를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나이가 100살 정도 먹었는데 자녀가 없다면 그분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남성으로서 자녀를 둔 사람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사전적인 의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두지 아니하면 나이가 100살 먹었다 70살 먹었다 아니면 50살 먹었다 40이 되었다 40이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가요? 자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남성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입니까? 자녀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지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다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스무살이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의 조건은 자녀가 절대적이다는 것 분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내용을 볼 때에는 틀림없이 하늘 자녀들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추측인가? 아니면 사실 하늘의 아들들과 딸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그 존재 여부를 고린도 후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스 6장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육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또 육적인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영예 아버지와 영예 아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또 영예 아버지와 영예 딸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읽겨워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세계인 지상의 가족 제도에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만 있으면 가족 전체를 우리가 다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또 누가 계시냐 하면 어머니가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림자의 세계인 이 지상의 세계에서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은 실물의 세계인 영예 세계에 실존하는 어머니가 계셔야지만 이 땅에 육의 어머니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스 8장의 성소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 밝혀놓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볍게 가족 제도 속에서만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발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의 세계 속에는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 구성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실물의 세계에도 다시 말해서 천국 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늘 아들과 딸들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요? 마지막으로 하늘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지만 이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가 퍼펙트한 가족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서는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면서 영예 세계에는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는 없다 그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를 대비해서 놓고 볼 때 이치가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석 성석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상세계에서도 어머니가 존재하듯이 천국 나라에 우리 영예 어머니가 계시는지 갈라디아스 4장 26절에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라는 이와 같은 칭호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만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여인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 70, 100살이 되었다 무조건 살았되어서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여기에도 우리 어머니라고 하시는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도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지상의 생명의 어떤 세계 속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관된 어떤 내용들을 이 지상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될 때마다 거기에는 굉장한 감동이 참부 실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즐겨 찾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의 그 가슴에는 무엇이 가장 풍부합니까? 사랑이 가장 풍성하게 들어있는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관계되는 어떤 스토리나 어떤 예화나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될 때마다 참부 엄마는 희생적이고 헌신의 어떤 대명사고 또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던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머니십니다 그런 어떤 많은 사건과 스토리들이 이 지구상에 인류인생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은 하늘어머니의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향기가 있습니까? 향기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어머니 하면 왜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연의 그 어머니의 그 모든 모습을 비록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실물의 어머니는 어떠하실까? 그 본체 본래의 모습은 또 어떠하실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육체의 장막을 서시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 옷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시기 이전에 본래의 어떤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빛 가운데 사여서 영광중에 계셨을까 말이죠 이 땅의 아버지와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그림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운 또 가슴이 먹먹한 사연들이 수없이 많은데 실제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사연은 어떠할까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도 이만한데 말이죠 자기 것을 다 희생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시원의 향기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가가 어떤 상태가 어려움이 많다가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음식에 여유가 없고 넉넉지가 못해서 안식일날 식구들이 오면 식사를 있는 만큼 가지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이런 어떤 입장에서 조금조금씩 전부 분배가 됩니다 그럼 엄마들은 거의 먹지를 않고 자식에게 먹인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의 그림자적인 세계 속에서 그림자 어머니가 그런 정도 하신다면 우리 실물 세계 영예 세계 우리 하늘 어머니의 그 본성과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의 크기가 과연 어떠할까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천국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것을 증거했다고요 자녀인 것을 증거했다 여러분 뭘로서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뭘 가지고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가족이라면 가족 관계는 혈연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부모다 자식이다 또 아버지다 어머니다 또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는가 누가 보금 우리 2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누가 보금 22장 7절의 말씀 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하라 하꼬였습니다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가라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내 몸은 내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은 3위로 볼 때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주셨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6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되 이 잔은 즉 이 포도주는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여기서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즉 우리 3위로 볼 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살과 아버지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제도를 어떤 은약 속에 담으셨습니까 새 은약이라는 진리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스 8장에 성령이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가 내 아들이다 왜 그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 우리 영의 부모님의 살과 뭐가 있습니까 보일의 피가 고스란히 어떤 진리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까 6월절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요 어머니라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머니십니다 누군가가 무조건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이런 혈연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의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려면 육의 혈연 관계로 이어져야 되듯이 영의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려면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림자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혈연으로 이어졌다면 영의 세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틀림없이 뭐로 이어져야 됩니까 혈연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혈연입니까 6월절에 그 혈연으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 세원약에 그 핏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의 그 관계로서 잊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고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아무에게나 가서 어머니 어머니 하는 이런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로마스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죠 로마스 8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6절의 가르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신이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 신이 뭘 가지고 증거하셨냐면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그 속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뭘로 말미암하세요 6월절 세원약으로 말미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후사라고 했어요 이 후사는 또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라는 뜻이죠 뭘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녀들인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해요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조그만한 이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거룩한 그 영광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고 다 이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그 거룩한 영광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서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천국가족과 지상가족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영예세계는 틀림없이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뭐가 되었다구요 자녀가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받을 영광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영광을 쉽게 버리지 마시고 쉽게 빼앗김 받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그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회방의 말로서 우리의 믿음의 그 근본 자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 거룩하신 이 글 내용 속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믿고 어머니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와달라는 것이 누구의 부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 하늘 자녀들은 하늘 자녀들답게 행동도 말시도 또 품행도 바르게 또 잘 갖추어서 영원한 천국 본양 돌아갔을 때 새새토록 왕로를 다할 수 있는 왕자 공주들로서 또 하늘의 왕들로서 그 기품과 품위를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루속히 70억 인류인생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 속히 찾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어머님과 뜻을 함께해서 복음을 열심히 또 전가할 수 있는 시온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온 가족들에게만 내려진 부탁이기 때문에 이 일은 누가 잘 때 대신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보장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주에 있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보다 큰 어떤 꿈을 가지시고 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먼 나라에서 이렇게 예언 따라서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어머니 품으로 또 날아오신 우리 또 남미지역의 식구들 모든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어머님 사랑과 축복이 항상 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시고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